국제학교 수학생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국제학교 수학생활할 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씨름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고맙습니다. 아주 역동적인 씨름 사진을 제가 준비하는데 이 씨름 사진을 왜 준비해야 하느냐 라고 하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예를 들어서 8학년부터 10학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학 공부를 할 때 어떤 개념을 먼저 배우지 않습니까? 그 개념을 배울 때 예를 들어서 수학의 정석책이라고 이야기를 해 봤을 때 예제 문제를 풉니다. 그 예제하고 비슷한 유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그렇게 배운 테크닝을 가지고 또 심화 문제, 연습 문제를 풀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난이도가 상, 중, 하, 하, 중, 상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중, 하 문제만 너무 많이 풀다 보면 이제 상에 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 필요한 Endurance 라든지 혹은 스태미나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암기 과목처럼 이 문제에서는 이걸 바로 써야지 라는 식의 문제만 넘어 보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와 내가 씨름해서 이 씨름을 어떻게 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 이러한 Endurance, 스태미나를 많이 길러야 되는데 이거를 놓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수학 공부 할 때는 좀 난이도 있는 심화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씨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이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암기 과목 관련한 문제들이고 디덕티브 thinking을 많이 필요한 문제들은 내가 앉아서 이 한 문제를 푸는데도 한 시간, 두 시간 걸려도 상관없으니 그거를 내가 한번 삿발을 지고 흔들어 봐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10학년 학교 이름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이제 10학년 시험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10학년... 죄송합니다. 이제 영국 학교 시기이기 때문에 이제 Grade 9이 되겠죠. 그럼 이제 딱 중 3이 되겠습니다. 중 3 학교 수학 시험 시간대 이게 나왔습니다. 어떤 게 나왔냐면 내 Linear Line이 이렇게 있고 Ellipse가 이랬을 때 이 Linear Line의 Y Intercept가 다음과 같은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거를 제가 막 수학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고 그 마음가짐을 가진 학생들과 아직 트레이닝이 안 된 학생들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왜 문제가 나왔느냐 학교에서 2차방정식을 배우면서 내가 탄젠트라는 단어를 보고 이 탄젠트라는 단어를 보고 내가 두 가지를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이제 Intersection 내가 이 친구들이 만난다. 그래서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두 가지, 탄젠트는 터칭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Ellipse를 이렇게 그렸을 때 내가 터칭이어서 아, Intersection Solution이 하나만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이렇게 Expand 해봐야 되겠구나 Use of the Discriminate를 사용해서 이거를 영어로 만들어야 되겠다 를 떠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를 풀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을 이해를 하였습니다. 이해를 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거 하고 실천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학도 똑같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 나는 탄젠트를 보고 Intersection이네 Discriminate가 0인 걸 보여줘야 되겠네 라는 것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천을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학생들이 풀다가 도중에 왜 멈추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Intersection이기 때문에 아까 있었던 x제곱 over a제곱 더하기 y제곱 over bSquare is equal to 1 That's an equation of an ellipse 이거를 아까 y equal to mx plus c Intersection을 찾아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여기서 이렇게 Substitution을 했습니다. 공식에 집어넣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식을 집어넣은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Algebra 내가 제곱을 어떻게 잘 열 수 있고 Common Denominator를 만들고 Equation을 더 Simplify 하기 위해서 이 친구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expand를 해줘서 또 이렇게 막 열었는데 이렇게 보면 좀 어지러우니까 우리가 Quartic form으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x제곱으로 다 묶어줘야 되겠다 까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manage를 하였습니다. They did it.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첫 번째 개념이 아니었습니까? 두 번째 개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 나는 Tangent이기 때문에 Discriment가 0인 걸 보여줘야 되겠다 라는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왜 학생들이 멈칫 멈칫하였냐면 아 내가 Discriment가 0인 건 알겠어 Tangent가 근데 보여줘야 되는 식이 뭐 c제곱은 b제곱 더하기 뭐였죠? 뭐 m제곱 이렇게 됐었는데 이렇게 되게 되게 neat하게 나왔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근데 쟤는 딱 봐도 이 식만 보더라도 너무 어지러워 너무 nasty해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는 완성을 했는데 이 다음을 안 나갔죠. Even though they know what to do Discrimination 0을 사용해야 되겠다 라는 걸 알면서도 본인들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아 너무너무 expression이 nasty하게 나왔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이렇게 neat한데 하지 말아야지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은 시각남비겠다 내가 무언가 했던 게 틀렸겠지 라는 마인셋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씨름을 많이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심한 문제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씨름하는 것을 본인이 연습을 해 본 다음에 아 내가 어떠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시기 굉장히 길 수도 있다 문제가 짧더라도 이런 겁니다. 문제가 길다고 해서 식이 길어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런 문제들은 힌트를 많이 주는 거죠. 왜? deductive thinking deductive reasoning 을 이미 문제에서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식은 오히려 더 간단해집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들은 뭐냐 짧은 문제들 이런 deductive thinking을 내가 스스로 내가 스스로 이끌어야 되는 문제들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그런 씨름을 안 했을 때 이런 걸 보면 아 나는 벌써 expression이 더럽고 에스틱이 나와서 여기서 더 continue 안 해야지 이런 마인드가 들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내가 틀리더라도 보십시오 내가 틀리더라도 그냥 discrimination 집어넣어 봐야지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지 이게 땅이 얼음땅인지 물인지 진흙탕인지 몰라도 그래도 그 스텝을 한번 발을 내딛는 그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는 많이 실패해 보고 어떤 한 문제 1시간 2시간 써보고 그러한 씨름을 해 봐야지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렇게 그림을 생각해 보고 내가 tangent니까 discriminant가 0이라 라는 거를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면 많이 묶이고 많이 cancel out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나오게 되죠. 이거를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안 해 보고 이 전에 이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자 이 문제를 꼭 그 전에 풀어 봤어야 됐다 그건 아닙니다. 이 문제처럼 내가 문제가 짧고 힌트가 많이 없어도 내 스스로 생각해낸 내 스스로 고안해낸 이 방법에 대해서 길더라도 내가 한번 해 봐야지 라는 의지를 많이 갖고 있었던 학생들은 잘 풀었죠. even though it's very lengthy 맞습니다. 이게 학교 내신 문제였었는데 좀 길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뭐 제곱하거나 열면서 틀리기도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틀리더라도 이렇게 직접 집어넣어서 학교 선생님이 너는 틀렸어 틀리더라도 틀리더라도 이렇게 하는 effort 의지 will이 있었으니까 partial mark 이러면서 또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도 improve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가 중요하다. 이런 씨름이 굉장히 저학년일수록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학생 이제 다른 학생이 워킹하는 프로세스를 좀 보여드리면은 이런 문제 월디하고 내가 좀 생각해 많이 못 해 봤던 문제들도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이런 테이블 이런 문제들 솔루션을 보면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어낸 방법을 막 써가면서 이 힌트를 얻어내려는 노력 동아줄을 잡으려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삿발을 매지 않는 이상 이런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encouragement 를 하기 위해서 학생들한테도 꼭 리마인드 해 줘야 되는게 이 문제를 틀려도 좋다. 그렇지만 너가 스스로 많이 알아보려는 스스로 씨름해 보려는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라는 이 리마인드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이런 씨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학생 또 이런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뭐 어떠한 점을 이용해서 이 넓이의 뭐 maximum area를 구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구하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variable이 무척 많습니다. variable 몇 개 있어요? x, y, z, h 벌써 네 개 있네요. a, b, c 일곱 개, t 여덟 개 여덟 개의 variable이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c를 많이 안 해본 학생들은 너무 많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을 거야. 내가 variable이 여덟 개나 있네. 그럼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겠지.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아니야 여덟 개 나오든 말든 무슨 상관 나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Pythagoras theorem을 써서 2차 함수로 만들면 되지. 그러면 이렇게 내가 숫자가 더럽고 식이 더럽고 엄청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도 내가 직접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 라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은 답을 이렇게 derive 할 수가 있습니다. 무척 기특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절대 하루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식을 선생님이 막 풀이 과정을 써주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내가 본인의 정답 본인의 방법을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1시간 2시간씩 한 문제에 쏟아 부지 않는 경험이 없는 학생들은 아무리 좋은 풀이 과정을 보여줘도 절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will 의지 씨름 사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길러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특히 impression이 드는 게 씨름을 하려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네요. 왜냐? 이미 되게 많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유튜브도 있고 인강도 있고 책도 너무 잘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그러한 방법에 대해 너무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의지하는 것을 많이 보았을 때 당연히 이제 Higher Education Empathy를 하는 게 아 그러면 이 학생이 조금만 문제가 틀어지더라도 조금만 문제가 어려워지더라도 빨리 Give Up 하는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볼 수 조금 더 STEM이나 EC 더 잘 풀 건지를 보는 게 더 assessment가 요즘에 되고 있죠. 그래서 debate도 되게 중요하고 discussion도 중요하고 presentation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뭐 대학교에서 admission 받을 때 너가 어떠한 문제를 설명해 너가 어떠한 portfolio 만들어든지 설명해 라는 유튜브 영상을 짧게 만들어서 보여줘. 이렇게 assessment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씨름을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본인이 내가 여덟 개 여덟 개든 말든 내가 아는 방법을 해봐야지 라는 predicament predicament 를 잘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씨름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게 근데 수학만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수학에서 이렇게 스테미나를 길러 왔을 때 다른 과목을 가도 어려운 것이 있더라도 내가 이러한 씨름을 해야 되는 순서구나 이게 어려워서 Give Up 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씨름을 해야지 이런 난이도 있는 문제 상위권을 내가 더 도달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학 공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다른 학생이 적은 건데 보시다시피 숫자가 루트 17 2루트 17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내가 틀렸겠네 이렇게 Give Up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내가 아는 식으로 이런 거 잘 안 배우거든요 어떤 거냐 보통 이렇게 켤레수 나왔을 때 뭐 이런 conjugate을 할 때 그냥 루트 A 빼기 루트 B를 곱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는데 루트 간 다음에 루트 A 더하기 B 루트 루트 A 빼기 B 이런 거 잘 안 배우는데 그래도 내가 아는 거를 좀 써봐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조금 더 심플리파이 해서 어 어라 심플리파이 해보니까 이렇게 값이 또 이쁘게 나오는데 이런 거를 숫자가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내가 여태까지 유제 문제 예제 문제 보면서 디테인드 돼 있는 숫자들을 안 보더라도 내가 아는 방법 내가 이해하는 방법을 썼을 때 나온 답이 이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쫄면 안 된다 라는 이런 의지 이런 씨름을 많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고자 이야기 해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18년 문제를 보면서 많은 학생들이 풀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푸는 도중에 굉장히 expression이 길다고 해서 많이 Give Up 했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씨름을 얼마나 잘하냐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지 어떠한 방법이 걸리든지 간에 를 먼저 중학교 때까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물론 이제 입시 문제 할 때는 당연히 이걸 빠르게 풀어야 되겠죠 근데 이런 씨름을 연습을 많이 한 학생들이 입시 시험 볼 때 과연 느리게 풀까요? I doubt right of course 그래서 아주 연습이 이런 씨름이 중요하고 이런 씨름이 중요할 때 어떠한 단어들에서 이런 씨름이 많이 나오는지도 차근차근 영상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ut that's it for me today I will see you next time